팥불이 어떡해, 엄마? 팥불이 버려? 알겠어. 안녕하세요, 파 다듬는 상민입니다. 저는 지금 추석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파를 다듬고 있는데 사실 파를 다듬는 이유가 뭐냐면 밥 기다리고 있어요. 저희 동네에 그 뭐냐 태국 음식을 배달해주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주문해놓고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와서 파 다듬고 있어요. 제가 파 다듬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톡 따고 뿌리만 톡 따요.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누렇게 변한 데가 있을 거예요. 얘는 없는데 좀 시들시들한데 톡 따주고 누렇게 변한 데만 톡 잘라주면 파는 이렇게 쉽게 다듬을 수 있어요. 엄마 근데 파가 되게 시들시들한 게 많은데 다 살려도? 살리라고? 다 꼈는디? 그럼 누런 것만 빼고 다 살릴게. 이렇게 이렇게. 지금 보여요? 이렇게 시들은 애들 요런 애들은 이렇게 톡 잘라줘야 된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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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도 좀 까주고 원래는 이게 파를 하나하나 다 까야 되는디 엄마가 깐파를 사오셨어요. 나 파 잘 까는데. 그거 깐파 아닌데? 깐파인데 이거? 깐파 아니에요. 깐파요. 아 원래 그런 애라고? 대파 새끼는 흙이 안 묻어있어? 뿌리가 별로 없으니까 한 번 묻는 게 없지. 깐파가 아니래요. 엄마가 이거 대파 새끼래요. 대파 새끼. Ay exempleogy 대파 새끼. 대파 새끼는 뿌리가 쪼꼼해요. 대파 새끼늄은 뿌리 쪼꼼해요. 묻은 게 없데요. 대파 새끼. 엄마가 도 cyberisa 먹고 babonus 네,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? 그 캐리비안의 해적의 데비 존스 파는 세나 근데 엄마, 근데 대파에도 흙이 없어 아 여기 엄마 진짜 깠다니까 여기 밑에 줄기 흙은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 깐파 맞는데 자꾸 아니래요 엄마가 아니 나도 이렇게 깔 수 있어 뿌리만 빼고 농담을 잘 모르겠는데 깐파 맞는데 이거 아 진짜 엄마 봐서 봐봐 깐파 맞어 진짜로 깐파야 아니다 깐파 맞다 아닌가? 모르겠다 아 깐파 아니네 여기 까야 되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? 씨끈파인가? 대파도 다 깠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다 깠어요 다 깠어요 이거 대파 이거 쪽파 이렇게 다 깠어 이렇게 다 깠어 아 흑 근데 시금치가 너무 안 좋은데 시금치가 막 다 쓰러져 가요 말라 삐뚤어졌어 자 시금치 다듬는 법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가 있어요 끝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따야되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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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러면은 요 시금치 다 퍼져요 이거는 내가 주방 경력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아홉살 16년 경력 끄자 엄마 끄자 엄마 어머니 이파리가 너무 시들시들한 건 자를게 요런 거 떼줘야 돼요 이렇게 다 죽은 이파리 요런 애들만 좀 덜어내주고 여기 꼬다리 보여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살포시 요렇게 잘라주면 요렇게 시금치 모양이 유지가 되죠 오 봐봤다 엄마 저거 엄마 저거만 해줘요 밸만 봐봤어요 밥 먹고 합시다 봐봤어요봐 다 왔다 이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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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다